자, 여사의 과정으로 옹이 갑니다. 사랑의 불신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리는 조각시 차서 들어간다. 어떻게 작업을 해야 이쁜 각시 내 각시 만들까 어떻게 고셔대야 저 각시하고 결혼을 할까 콧대가 높아 아홉 번을 찍어도 꼼짝도 하지 않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업자들아 한 번 더 찍고자 쿵! 히떡 넘어갔다! 성공했다! 뜨거웠던 그 입술이 왜 그렇게 달콤했었나 냉정히 등을 돌리는 조각시 포쌈하러 간다 어떻게 포쌈을 해야 지도세도 모르게 할까 어떻게 포쌈을 해야 소리 없이 포쌈을 할까 목청이 커서 경찰들이 수갑 들고 날 잡으러 온다 도망가자! 도망가자! 네! 그럼 박수 주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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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